자 이제 선생님은 뒤쪽에 문제를 같이 한번 1번부터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1번 문제 먼저 펴낸 생명현상의 특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나는 발생과 생장, 항상성이다. 여러분 문제 안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는 항상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달걀은 병아리를 거쳐서 닭이 된다. 세포분열을 통해서 완전한 개체가 되고 있는 발생과 생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가는 항상성이 맞고요. 나는 세포분열이 일어난다. 세포분열을 통해서 여러 다세포, 다세포 생물이 가지고 있는 발생과 생장, 완전한 개체가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적응과 진화는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기를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지. 정답은 5번. 자 뒤쪽으로 2번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문제에 동그라미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순수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러 포도당의 그 구성 성분 자체가 C하고 H하고 O이다 보니 세포호흡을 통해서 물 H2O랑 CO2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데 아미노산은 C하고 H하고 O 그리고 단백질이다 보니까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으로는 질소의 노폐물 NH3 암모니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 맞는 말이고요. 니은에 암모니아는 간에서, 위치는 간에서고요. 요소로 전환된다. 맞는 말이죠. 1번하고 2번 모두 다 지금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의 결과 포도당을 세포호흡의 결과 그 다음에 또 아미노산 역시나 세포호흡의 결과 만들어지는 노폐물의 모습인데요. 둘 다 세포호흡 모두 2화작용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의 문제를 보면요. 동그라미 기억하고 니은 중에 하나는 항원과 결합하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특이적으로 정확하게 결합할 수 있는 이 부분 항원과 입체적인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는 동그라미 기억이 이와 같이 항원과 결합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여기 항체는요. 여기 나와 있는 항체는 형질세포로부터 생성된다. 맞는 말이죠. 자 마지막에 디읍은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나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걸 다르게 표현해보면 항원과 항체의 결합 항원과 항체 선생님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면역의 사전적인 의미는 항원을 죽인다. 근데 체액성은 어떻게? 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의 액체 성분 액체 성분 안에 항체 있죠. 항체를 가지고 항원을 죽인다. 그래서 항체를 가지고 항원을 죽인다. 무력화한다. 항원, 항체의 결합이라고 얘기해서 당연히 정답은 보기 디귿 맞는 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뒤쪽으로 넘겨서 4번의 문제 동그라미 기억하고 뒤에는 뇌화수체 전엽과 후엽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문제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기억은 뇌화수체 TSH가 분비되는 곳은 뇌화수체 전엽이 되고요. ADH가 분비되는 곳은 뇌화수체 후엽이 되죠. 자 실제로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둘의 모두 다 갑상생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항인 호르몬 모두 다 문제 안에서 호르몬이다 보니까 혈액을 통해서 혈관 내로 분비되다 보니까 혈액을 통해서 표적하는 기관으로 운반된다. 지금 맞는 말이고요. 밑에 ADH는 표적하는 기관이 콩팥이 됩니다. 여기 남아있는 TSH는 갑상생이지만 ADH는 콩팥에서 오줌의 양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역할 그를 통해서 오줌의 생성량을 결정했어요.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의 문제를 보면 핵상이 EN인 식물피가 있는데 자 핵상이 EN인 식물피의 체세포 분열의 결과 항상 여러분 이런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어떤 분열이냐라고 얘기하는 걸 지문 속에 체세포 분열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알려줘놓고는 상동염색체의 접합 즉 감수분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난다. 일어나느냐. 이과염색체가 관찰되느냐. 이런 형태로 꼭 물어보죠. 자 그래서 우린 저기 남아있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문제 안에 전기, 중기, 후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는데 핵막이 사라진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적도판에 배열되어 있는 거 보아하니까 중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양극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후기가 되는데 이 셋 다 모두 우리 무엇이 안 보인다? 핵막이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얘가 염색체인가요? 어 실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육안으로 얘가 염색체로 보인다. 염색사로 보인다. 이걸로 여러분 시기를 관찰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핵막이 존재하느냐. 핵막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간기가 되고 핵막이 사라졌다. 사라진 걸 보면서 분열기가 되는 거구나. 분열기 중에 적도판에 있는 걸 중기 양극으로 이동하는 걸 후기 그래서 전기 여러분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그걸로 꼭 물어봅니다. 핵막의 소실 여부 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던 보기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이런 문제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함정이 보기 디귿이거든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네 쌤 제가 보기 디귿을 아차하고 틀렸어요. 아차하고 틀린 거 아니고요. 문제에 대한 경험치가 낮아요. 대부분 이런 문제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느냐 뉴클레오솜이 관찰되느냐 뉴클레오솜이 있느냐 이런 형태로 반드시 문제 안에서 함정을 딱 내는데 이런 문제는 한 두세 번만 봐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자 보기 디귿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차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동안의 문제 경험치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태 문제는 여러 형태 안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함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짜잘하게 좀 틀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문제의 양을 좀 늘리셔야 돼요. 자 기억하고 디귿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